파이팅! 파이팅이래요 파이팅 파이팅 이거 파이팅하네 형이에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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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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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좋습니다 청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아니 나다니 파이팅 완전히 당국 당국 받고 나가야 돼 받고 나가야 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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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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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담아요 제대로 제대로 부정 출발 아는데 으 으 으 아 자 다시 나란히 줄 서세요 줄 서요 자 나란히 부정 출발 안됩니다 완전히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손으로 담으면 안돼요 손으로 담으면 안되고 이렇게 커브로 받아야 돼 이렇게 자 요이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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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까지 나가는게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딱 서있어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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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와요 너무 나와요 너무 나와요 너무 나와요 너무 나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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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지 말고 이렇게 돌아보세요 자 그러면 크게 둡니다 크게 크게 둡니다 크게 이렇게 돌지 말고 이렇게 한번 돌고 아니 트랙을 돌려고 그럴까 트랙 아 너무 힘들어 자 마지막 결승전 한번 합니다 결승전 글렁 마지막 글렁 아 그럼 마지막 주자만 대표 대표 선수 한명만 대표 선수 한명 대표 선수 한명 남자 대표 자 둘이 자 응원점수 응원 대표 선수 동갑이야 동갑 신나 신나 화이팅 대한민국 본부 돈이 어디가서 우리 어르신 언니 둘이야 둘이 왜 없어? 거기는 없어 왜? 저거 저기로 해갖고 아니 이번에는 요거를 튕기면서 갔다와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